얏미리로 찍어 주세요 오늘은 어묵에서 가득한 걸 만드세요 오늘은 어묵 자잉을땀비에 찍어 먹어요 1, 5초 4초 5초 6초 50초 5초 5초 7초 땡꽃 매콤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가복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잘 어울려 ㅠ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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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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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음... 오... 맵다 샀어요 맵다 평범한 맛 헉 깜짝놀 소시지 이번엔 상한이 너무 맵다 고소한 고춧가루 더 맛있더라구요 고기 실패 마늘 팽이버섯 오징어 참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